쪼부가 뭐였지? 쪼부가 뭐였지? 하이 온따라 헬로우 하이 온따라 직업? 직업 가지고 있냐 직업 좋아하냐 패딩이에요 이게 저녁에 갈 때 추워가지고 아침에 입고 와요 밤에 퇴근할 때 밤공기가 좀 추워서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패딩 입고 와야 돼요 녹소스는 내 발라로에서 내 의지의 표상으로 거듭니다 나에게 진짜 무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유가 있듯 모든 인간에게 미친 저 뭐야 미니언들이 쓰리 투 원 이게 뭐야 녹록하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데 이러는 거야 모르는데 였구나 모르는데 였구나 귀여워 흠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안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이 열두주 먹는게 아침이긴 한데 안 아직 안 먹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어우 쎄 굉장히 살벌하네 부시 와드 박는다 지워 그렇지 그치 좀 땡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치 흥 야 너무 트럭을 맞았다. CS 하나에 세대로 맞냐. 배포! 아우씨 내가 뭐.. 오케이 이거 받아먹고 한번 봐드릴게요. 하하! 일로 가시죠. 야 죽진 않지 이거? 아 오케이. 흐흐흐흐흠 흐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침 안 먹었습니다. 저희가 그.. 제 기준에서는 12시에 먹는게 아침이라서 넌 CS 먹어 넌 CS 먹어! 어 오케이 끊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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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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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sulted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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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가린 태포 한 번 더 아우 BF다 BF는 좀 센데 차 똑같다 여기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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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라인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4시에 퇴근해서 4시 반쯤 자고 12시에 일어나요 11시에 한 40분? 파밍을 못하네 아 이걸 끊어? 아 지렸다 나라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잘생겨보이는... 언제 씻냐고요? 아니 씻는 거는... 마이 프리덤이긴 한데... 거의 웬만하면 자기 전에 씻죠. 야! 어우... 죽을라 하냐? 어우... 나 아니었으면 이미 죽었다. 넌 뭐야? 으흠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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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린다. 지린다. 이 친구. 나 1대1로 이길 것 같은데? 너 내가 이겨. 이거 봐. 좀 맞아주자. 점프 빼주자. 마나 100. 점프 썼고. 모빌리티 켜지고. 더큐. 침착하게 여길로 가는거. 셀. 흠... 으흠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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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흐흐흐 아이 게임은 이겨서 다행이다 그래도 티아메시 세네 이게 트롤템이 아니었네 오우 야 내 핑크는 지워지질 않아 맞짱 떠 맞짱 떠 야 풀떡겨 풀떡겨 그렇지 내꺼야 이자식아 아니 게임이 걸었다 월브 먹어 왜 안와 타원선 터트려야 되는데 이거 아 공속 너무 빨라 이거 타원선 빗대 오케이 뒤포 오우 어 얘는 얘는 여기에만 오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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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다 찍었고 터트려주고 밀어주고 그러면 땡겨주고 오케이 네 후 근데 팀원들이 안 도와주는데 살려줄 수 있었는데 잔 나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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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차치했습니다 여기 또 왔어! 얘는 뭐만 하면 여기로 오냐? 너 나 때리냐? 아이 레드먹으러 가 아 이거 은신 아 어디로 간 거야? 참 짜시야 벨트 알리스타 한번 가야겠다 아 돈 안나오네 흠 흠 흠 흠 흠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 이런 판 이런 판이 승격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이렇게 불길하냐 아 승격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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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척 꺼질 것 같은데 아 우유 어 에이적 아 아 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